지금 위설이는 현식이 형이 밖에서 목을 풀면 되겠습니다. 아! 아! 노래가 좀 높아요 근데. 저희 노래는 다 높아요. 그래서 목을 풀어야 되는데. 목을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고음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말할 거야? 어? 목 풀어야지! 알았어! 지금부터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어! 너는 목에 상하겠어! 목에 간 거 같아! 정말 솔직히 말하면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딱 했어요. 저 정말로 보컬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. 사실 제가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. 저랑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. 보컬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.